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윤 대통령 관찰기입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맨 처음에 국회를 찾았을 때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처음 이렇게 내세웠던 것이 연금개혁 그다음에 보건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이거든요. 그 3대 개혁을 자기 재임기간 중간에 완결하겠다 이렇게 하고 첫 번째 발걸음이 국회에 갔을 때 연금개혁에 협조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가운데 제대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정치를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아마 본인이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던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 재임하에서 이루질 계절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냥 숨만 쉬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이 뭔가를 대통령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들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본인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내부적인 그런 체제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취임하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름 어젠다 또 하나의 이름 도전과제를 설정한 것이 여러분 뭔가 아니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엑스포를 여러분 유치하는 것을 들고 나온 겁니다. 애시당초 이런데 엑스포라는 것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프로젝트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맞수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이기 때문이고 또 중동에서는 그동안 엑스포라는 것이 상당히 드물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갖고 있는 그런 돈의 힘이나 아니면 지역적인 그런 배분을 고려할 때도 동북아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연히 여러분들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참모들 가운데서도 대통령이 뭔가를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듯한 그런 또 대통령이 듣고 싶은 이야기 또 대통령이 보고 싶은 그런 부분을 강조해 가지고 입신 출시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연금 교육 노동을 하다가 그게 여러분들 잘 안 되니까 그다음에 새로운 그런 먹거리 새로운 주제를 하나 선택한 것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가 여러분들 진두지휘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엑스포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거든요. 그걸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열심히 뛰어다닌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피할 정도의 아마 대한민국이 국제 그런 행사를 유치하는 가운데 가장 대패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초창기의 이런 정주영 회장이나 이런 부분 이근혜 회장이나 이런 부분이 뛰실 때하고 지금의 현저한 격차가 생긴 겁니다. 나라의 어떤 그런 수준이나 이런 것 자체가. 그리고 또 본인이 뭔가를 계속 열심히 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야 되니까 내가 영업맨 1호다 그렇게 해서 중동도 다니시고 그다음에 한미일 무슨 정상회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외유를 열심히 다녔지 않습니까 화란도 가고 영국도 가고 국빈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국내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대개 여러분 통상 대통령들이 국내 문제가 힘들면 해외로 많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치계에 굉장히 정통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식사자리에서 그렇게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밖으로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치를 잘하라는 이야기죠. 내치가 잘 돼야 외교도 이제 힘을 받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벤트를 항상 찾은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이벤트를 크게 찾은 게 뭔가 하니까 이제 의사 문제인 거죠. 의사 문제. 주변의 참모들 가운데 누가 조언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무게중심이 확고하지 않고 하니까 여러분들 결국 대통령한테 총선 이전에 이 문제를 터뜨리도록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정치적 의도도 굉장히 강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민감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이 많이 관련된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시간을 갖고 이해당사자를 설득시켜서 일을 하고 이해당사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강압책을 쓰더라도 총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책인 거죠. 그렇게 끌고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뭐 보건복지부 관리나 아니면 또 주변에 정치 모사꾼들이 있겠죠. 총선에서 덕을 보기 위해서 일거의 한 판을 띄엎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너는 300명 500명 너는 1,000명 그럼 조금 더 얹어라 2,000명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수령 속에 빠져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관주도의 나라고 정치주도의 나란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권력 하에 놓여 있는 국민들 가운데 이 정치권력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단체는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민간 독립연구소 하나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경제 경영연구소들 모두 다 정치권력에 직접 간접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지 누구도 독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나라인 겁니다. 대통령이 정치권력이 모든 여러분들 다 권력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협박한다 그러지만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노후가 돼가 여러분 딱 한 시간이 남게 되면 본인이 뭘 해야 될 것인가 명확하게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친구도 만나고 뭐도 하고 이러면 시간을 때우지 않습니까 지난 이 능가니크 대통령이 여러분들 행보를 이렇게 쭉 보면 물론 사람마다 다른 판관을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뭔가 하니까 대통령이 권력을 진 다음에 나라를 본인이 재임 기간이 길지 않지만 그 재임 기간 동안 반드시 승사시켜야 될 사안에 대한 맹악한 그런 설정 작업들이 굉장히 모호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검찰총장 하다가 은격길에 그냥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됐는데 그것도 운 좋게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설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단기 의제를 계속 설정을 한 겁니다.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그다음에 뭡니까 외교 강화 그다음에 뭐죠 엑스포 여러분들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렇게 이러면 가 가지고 이제 지금은 지금은 이제 의사 의료개혁 초창기에 재개했던 연금 교육개혁 가운데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 하니까 그냥 뭔가를 해야 되니까 허겁지겁 뛰어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 여러분들 착 달아붙어 있는 그런 척건들이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관심이나 에너지가 계속 자기 분야를 향하도록 그렇게 끌어당길 거 아닙니까 장승민 씨가 한 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를 입을 말을 잘하니까 그래 구워삶아 가지고 뭡니까 대통령이 올인을 해서 전면에 다 나서가 나중에 모든 하사를 대통령이 다 받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작 중요한 우리가 검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검사 출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영업을 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검사를 뽑을 때 검사 출신을 뽑을 때 그래도 검사 출신들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평생 동안 나쁜 사람들을 잡아 넣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정의 사법정의나 선거정의면에서는 좀 남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들 표를 줬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노력을 하는 데 힘을 대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본인이 잘하는 분야 잘 아는 분야는 뭐 특별한 사연이 있었겠죠 그거를 다룰 수 없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문개기로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비극은 그냥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선거 문제에 대한 부분을 문개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신망도 잃고 신뢰도 잃고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알거든요 선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많은 한국인들에게 그 사람의 전부를 다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그걸 덮거나 그러니까 하태경 씨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듣는 순간 하태경이라는 인물이 누군가를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가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지 않으면 대통령을 직접 뵐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그것을 뭉개는 걸 보면서 저분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 전에 여러분들 의사들 문제를 저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그렇게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신뢰 100% 이상인 사람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무슨 의도를 갖고 저렇게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의도대로 지금 잘 안 움직이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총선에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러면 특별히 다를 게 있겠습니까 사람이 직업인으로 삶을 살든 노년을 살든 간에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를 매기면 뭔가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행동거지도 여러분들 딱 우선순위에 맞춰서 이렇게 나아지고 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시전 따라가지고 계속 이것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또 포기하고 저것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의사 문제도 지금 수렁성으로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듬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를 재미를 보기 위해서 내세운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생활인으로 뿐만 아니고 직업인으로 살아갈 때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정도 세상이 아무리 상대주의가 여러분들 횡행하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것이 있고 정의롭지 않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것이 있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뭉개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를 걷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